안녕하세요 여러분 TV입니다. 이번에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백색 소음기, 화이트 노이즈를 발생하는 장치인데요. 콘웨어 사운드 테라피 타이머 기능을 갖춘 콘웨어 사운드 테라피 기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스피커가 있고 6가지의 자연의 소리 포함한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전원 버튼, 볼륨 조절, 사운드 선택 버튼, 타이머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운동을 할 때 꽤 괜찮은 사운드 테라피 기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구장이 아들 녀석이 자꾸 방해를 하는데요. 6가지 고품질, 자연음, 빗소리, 파도소리, 심장 박동 소리, 여름방 소리, 습속 새소리, 시냐물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콘웨어 사운드 테라피 기기가 되겠습니다.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배터리 삽입료가 있는데 AA건전지 3개를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행시 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원 버튼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설정 15분, 30분, 60분이 가능하고 6가지 고품질 백색소음, 정서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콘웨어 사운드 테라피 제품이 되겠습니다. 먼저 듣는 소리는 빗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파도 소리, 심장 소리, 밤 귀뚜라미 소리, 숲속 소리, 시냐물 흘러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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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커네요 자윤의 소개를 들을 수 있는 백색소문 사운드 테라피 타이머 제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구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